잘못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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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경아 내가 내가 참말로 죽일 년이다 잘못했다 아줌마 네도 그 아를 그래보내고 맘이 편했는 줄 아나 지나가는 애만 봐도 오금이 저리가 몇 번을 지지앉았는지도 모른다 네도 많이 힘들었다 그깟 내한테는 그 아보다 네가 죽였으니까 너를 살리는 게 더 급해서 그럽니다 엄마 예로는 못 간다 욕이라도 해라 쌓아놓지 말고 내한테 더 풀란 말이다 욕을 하든 목을 조려든 해 대란 말이다 그래야 네 싸인 하니 풀리지 않겄나 구역구역 삼키지 말고 참지 말고 내한테 다 퍼부으란 말이다 내가 엄마 때문에 진짜 죽을 만큼 이렇게 힘들게 해놓고 이제 와서 이러면 어쩌라고 누워 나하고 어쩌라고 나하고 어쩌라고 고맙다 응 내한테 다 퍼부으란 말이다 근데 그러면 네 맘만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 인경아.